이번 시간은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자동필터,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기본작업 다시 4번 필터 예제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출제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이용하시는 문제이구요. 상공호텔 예약 현황에서 구분이 비회원이고 구분에 가서 비회원에 해당한 데이터줄 중에서 할인금액이 7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급필터를 작성하실 때는요. 조건을 작성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같이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A18세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A18세부터 D20 영역에다가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번째 조건 구분에 가서 비회원을 찾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사하는 게 편하더라구요. B3과 B5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A18세를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럼 구분필드에 가서 비회원을 찾겠습니다. 라는 첫번째 조건을 작성했구요. 두번째 할인금액을 선택하구요. 할인금액 딱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7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구요. 만약에요. 행을 다르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구분이 비회원이거나 할인금액이 7만원 이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는 OR조건 이거는 AND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첫번째 AND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되구요. 두번째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2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고급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 아무데나 하나만 클릭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구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던 A18세부터 B19 영역을 참조하실 거구요. 그냥 하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에 실행이 되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 시작할 위치가 A22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2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추출된 데이터는 구분에 가서 B회원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왔구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할인 금액이 7만원보다 작은 데이터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7만원부터 작은 데이터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여러분이 맞게 작성되셨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구요. 다시 고급 필터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합격 현황이라고 되어 있구요. 성별이 남이면서 남자이죠. 남이면서 그러면 성별과 남을 동시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A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A20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점이 2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필드만 복사해 오시고 컨트롤 V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 뭐뭐 이면석이기 때문에 엔드 조건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응시 번호와 성명과 서류와 필기 면접 5개인가요? 5개의 필드명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결과 위치는 A25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셔서 데이터 추출할 필드만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작성해 놨습니다. A20부터 B21을 선택하신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출할 데이터 A25부터 E25까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는 데이터가 4건 정도 추출이 되네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명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고급필터 3번 출제 유형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에서요.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부서 격리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8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급여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나 하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하시고요. 4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40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6개가 되어야 돼요. 6개 제가 7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0만원 이상은 동그라미 개수 6개 뒤에 4, 1, 2, 3, 1, 2, 3 할 수 있도록 0의 숫자를 6개 넣어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고급에 가셔서 A3부터 F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다른 장소 복사 복사 위치는 A23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격리부 추출이 됐어요. 격리부 아닌 데이터 있는데요.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OR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필터 3번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맞게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러비 때문에 좀 달라 보이나 비와 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네 번째 자동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시는데 고급필터는 조건을 이렇게 OR 조건도 주실 수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동필터는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 OR 조건이나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합격 현황표에서 자동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정렬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시면 3행에 있는 필드명에 이렇게 멱삼각형 목록단추가 표시가 됩니다. 이 목록단추에서 성별에서 조건을 주고 싶은데요. 모두 선택이 아니라 해제하시고 여자에 대한 정보만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총점이 250점 이상 총점에 가서 250 이상을 1,2 선택할까요? 아니요. 숫자필터에 가셔서요. 2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고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성별이 여자이면서요. 25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필터는 필터 클릭하시고 그냥 쉽게 필드명에서 조건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결과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면 되고 필터를 조건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우기 누르시면 필터를 해제할 수 있고요. 이 자동필터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요 하시면 필터 눌러주시면 조건 제목에 표시되어 있던 목록 단추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의 필터 내용 살펴보셨습니다.